음악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입행 대비 입행 전략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은 필기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부적인 안내의 순서는 먼저 은행들의 필기에 대한 공통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각 은행의 특성이나 차이점들에 대한 개별 은행에 대한 필기 안내를 드리고 세 번째로는 NCS라고 불리는 직업기초능력 파트 네 번째로는 인성검사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안내는 여러분들이 입행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0부터 10까지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신다면 앞으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시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안내의 정보에 대한 출처는 기본적으로 각 은행의 채용설명회 그리고 탑뱅커에서 축적해온 입사하신 수강생 분들에 대한 데이터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의 목표는 아까 이야기 드린 초심자라면 앞으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그리고 나에게 나아가서 유리한 은행이 어떤 은행이 있을지 혹은 불리한 은행은 어떤 은행일지를 가늠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NCS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NCS가 필기 과정에서 비중이 많은 곳으로 지원해야 좋고 경제금융에 대한 전공자라면 그 직무능력 파트를 많이 보는 은행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가늠하신 다음에 향후에 지원하실 때 직접 적용하실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준비를 해오시던 분이라면 과거에 본인의 필기 공부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처음으로 공통 안내입니다 은행의 필기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직무능력 파트 경제, 경영, 금융 상식을 다루는 직무능력 파트와 그리고 직업기초능력이라고 부르는 다른 말로는 NCS라고 부르는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직무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대부분의 은행에서 공통적으로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직무능력은 다시 세부적으로는 경제, 경영, 금융 상식 분야로 파트를 출제 범위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통 안내를 드리면서는 이 직무능력 파트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 2020년도 필기 시험, 은행들의 필기 시험을 진행하면서 두드러진 특징은 첫 번째로는 이 부분 직무능력 파트에서 금융 비중의 확대가 큰 특징으로 두드려졌습니다 지금의 은행 필기 시험이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게 된 건 2018년으로 올라가는데요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은행장님들이 교체되고 채용 담당자분들이 구속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일을 계기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목표 아래 은행들이 모여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채용 모범규준안이라는 걸 정하고 그때부터 은행고시, 은행 필기 시험이 지금의 객관식 기반의 시험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논술이라던가 은행들이 인적성 검사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가 지금의 직무능력 파트와 직업기초능력 파트의 시험을 보는 시스템이 고착화가 됐는데요 2018년도에는 처음에는 경제 위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공부를 잘 하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범위가 확대돼서 경제에 대해서 나오고 경영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러다가 더해서 이제 금융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금융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도 더 심도가 깊은 금융자격증에 대한 내용과 금융상식, 신문에 나오는 금융상식에 대한 내용이 더해져서 출제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두드러진 특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개인투자자들의 증대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치푸되던 것들이 이제는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일반인들에게 상식으로 통용되는 내용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공매도라는 것이 예전에는 금융권을 준비하거나 은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일반인들 모두가 공매도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역대 최저금리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면서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에서 은행의 예금만으로는 자산증식이 힘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펀드나 주식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은행의 필기시험에서도 금융 자격증 유형이나 금융 상식에 대한 비중이 증대했다는 것이 2020년도 직무능력 파트에 있어서 가장 큰 트렌드라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은행들이 디지털화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에 대한 내용들도 상식 파트에서 비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따 후반부에 어떤 내용들이 기출되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시 안내를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신 용어들이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화를 진행해 가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2020년도 거의 모든 은행에서 기출됐던 디지털 관련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2, 3년 전에는 없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용어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최신 용어들이 기출이 된다면 우리가 2, 3년 전 상식 책을 사본다고 해서 2021년도에 시행될 은행 필기시험에서 상식 파트의 디지털 관련 내용들을 맞추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화가 직무능력 파트에서 중요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특히 최신 용어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트렌드는 직무 세분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은행이 그냥 은행원을 공통으로 채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디지털화에 따라서 디지털 직군 그 다음에는 IT 직군 그 다음에는 금융영업 직군도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으로 나누어서 직무를 세분화해 가고 이제는 글로벌 직군 따로 뽑는 이런 식으로 직무의 세분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직무 세분화에 따라서 직무능력 파트에서 필기시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도 점점 확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행이나 많은 은행들에서 이제 개인금융 뿐만 아니라 기업금융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디지털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기업금융이고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기업금융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금융에 대한 내용이 입사자들에게 중요해지면서 단순히 과거에는 경제 내용만 출제하다가 그 다음에는 경영 내용에 대한 비중이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경영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이따가 채용 공고를 같이 보면서는 여러분들이 더 이 부분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 채용 공고를 같이 보면서 직무 세분화에 대한 내용을 다시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원 전략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통적으로 지방은행을 다시 보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지방은행은 지방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지방에 시중은행들이 채용을 많이 하는데 지방은행에 내가 왜 지원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하나 같이 보면요 지방은행 영업점 1000개 육박 2020년도 기사입니다 작년 기사인데요 주요 금융업권 영업점포 현황을 보시면요 지방은행은 지속적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도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디지털화에 따라서 영업점이 줄어간다는 이야기와 달리 지방은행은 점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빠르게 점포를 줄여가는 것과는 대조적이 있죠 물론 시중은행도 빠르게 감소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감소세가 잦아들면서 정부에서 영업점을 폐쇄할 때 그냥 폐쇄하는 게 아니라 폐쇄로 인한 영향을 조사한 후에 문제가 없다면 국민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이 없다면 폐쇄하게 해주는 심사 같은 걸 하게 되면서 시중은행도 감소세가 조금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방은행은 가파르게 시중은행에 비하면 영업점이 늘어가고 있죠 물론 또 은행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을 여러분들이 과거의 시선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제는 지방은행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봐야 될 때다 특히 지방은행이 지원 전략 부분에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을 다시 보자 이 이야기는 또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직무능력 파트 직무능력 파트 안에는 다시 세부적으로 경제, 경영, 금융 상식으로 범위를 좁혀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방은행을 다시 보고 금융 비중이 확대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직무 세분화에 따라서 경영 비중도 확대되어가고 있고 디지털화는 기본적으로 최신 트렌드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2020년도에 거의 전은행권에서 출제가 되었다 이 정도를 우선 머리에 잡고 계속 은행에 대한 필기시험 공통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출 유형과 함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 유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은행 준비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테셋으로 되나요? 매경으로 되나요? 신문 봐야 되나요? 자격증 따야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내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요 먼저 아까 이야기 드린 경제 경영 금융 상식의 문제 유형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를 들면 경제 문제라는 건 이런 식입니다 경제 문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기준금리 인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게 묶인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예를 들면 테셋이나 매경 테스트를 공부하면 커버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아까 2017년도 초창기에는 매경이나 테셋을 공부하고 신문만 보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부분은 어쨌든 매경이나 테셋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 경영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은행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영 파트는 물론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들도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주로 재무관리나 회계 파트가 은행에서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업 금융 담당자라면 중소기업에 나가서 중소기업을 실사하면서 재무제표를 보고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나 회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주로 경영 파트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고 은행 시험이 점점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경제 부분의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점점 시험 범위가 확대되어 가면서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채용을 대비하는 게 힘들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물론 조금은 올라갔을 수 있으나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면요 예를 들면 경제를 전공하신 분이나 경영을 전공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전공자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비전공자분들이 경제 전공자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엄청난 삶처럼 처음에 느낍니다 저 사람은 경제를 공부한 전공자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없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게 경제, 경영, 금융, 상식이라는 파트로 나눠봤을 때 결국은 4분의 1 정도만 그분이 전공자라고 해도 준비를 한 상태이신 거기 때문에 일부분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비전공자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서 특별히 분리할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경영 파트의 문제는 주로 경영 파트 안에서도 재무관리와 회계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금융 자격증 유형에서는 이런 류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과거의 금융 자격증 유형은 주로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만 처음에는 출제가 되다가 점점 이러한 내용들을 출제하는 은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은행의 필기시험이 어려워지는 게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면서 어려워지는 건데 은행 필기시험에서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는 금융 자격증의 내용이 과거에는 은행을 준비하거나 금융권 종사장들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 취득되는 지식이었다면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상식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중요성이 더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출제의 비중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문을 보세요 2020년 신문을 보면 공매도다, ETF다, 주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는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상식화가 되어가면서 이 자격증 유형들에 대한 비중도 올라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금융상식 물론 방금 3번 파트에서 이야기 드린 금융자격증 유형과 4번 금융상식을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 내용은 금융자격증 내용, 이 내용은 금융상식 내용이다 이렇게 딱 잘리지는 않습니다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금융상식이라고 제가 목차를 잡고 모아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윗부분들을 공부하면서 경제나 경영이나 금융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공부할 수 없거나 신문과 같은 내용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취득되게 되는 지식들 그러한 상식들을 여기 금융상식 파트로 제가 묶어놨는데요 다시 금융상식 파트에 대한 유형은 범주를 세분화하면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은행은 예대마진을 먹고 사는 집단인데 그 예대마진이 주로 대부분 창출되는 곳이 신용대출이나 이런 곳들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이 은행에서 실무회사에서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DTI, LTV, DSR, 공시지가, 부동산 관련 세금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상식 파트에서 다시 세분화해서 하나의 파트를 이야기 드리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파트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린 어떤 동학개미운동과 관련된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승자의 저주,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더 심도 깊어지면서 CD, MMF라는 금융, 상품, ETF, ABS 이런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신문을 넘어서서 아까 어느 정도 금융 자격증과도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상식 파트의 두 번째 범주인 주식시장에 대한 내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 이 주식시장과 관련된 어떤 상식 그리고 금융 자격증 부분에 대한 3번 내용을 그럼 어떤 걸 봐야 되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투자자산운용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금융 자격증이 그런데 그 투자자산운용사라는 금융 자격증에서 은행의 실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범주를 조금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신문에서 이슈가 된 내용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금융상식이나 아까 금융 자격증 파트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된다 그래서 금융 자격증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탑뱅커의 강의가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겠다면 투자자산운용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러한 3번과 4번 범주 금융 자격증이나 금융상식 내용이 아까 제가 직무 세분화가 2020년도 채용의 큰 트렌드라 그랬죠 그런데 그 부분이 단순히 필기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접에서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서 면접에서 신한은행에서는 필기에서 2020년도에서는 NCS만 받습니다 그런데 NCS 이후에 펼쳐지는 면접 단계에서 10억의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는가 당신이 고령층이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고령층에게 구성해 주겠는가 은행원이라면 고령층에게 구성해 주겠는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무와 연관된 내용들을 면접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과거보다 조금 더 이해를 기반으로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면접까지 뚫어낼 수 있는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상식 부분에서 주식시장 파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금융자격증 부분과 묻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런 금융자격증이나 조금 더 심도 깊은 금융에 대한 상품까지도 묻는 내용들이 증대해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신문만으로는 커버가 어려울 수 있다 예전에는 신문만으로 커버가 가능했는데 이 부분이 신문만으로는 커버가 어려울 수 있고 만약에 다른 내용으로 공부를 한다면 투자자산운용사를 추천한다 거기에서 은행과 과연성이 높은 것을 추천한다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융상식 파트에서 디지털 파트를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은행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직군과 IT 직군을 넘어서서 일반 지원자들에게도 상식 파트에서 이 내용을 은행을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최신 이슈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를 들면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기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맨 처음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16년도, 15년도 뭐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기업은행의 약술 문제로 먼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내용이 17, 18 이런 때 출제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해를 거듭하면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암호화폐들이 나오고 이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 실물화폐와 코인을 연동한 그러니까 달러와 코인이 연동된 이런 형태의 코인들이 생겨났는데 그러한 코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코인인데 이게 한 19년도 정도에 나온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게 기출이 되었고요 이게 기출이 되었고 이게 기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CBDC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 코인들의 가치가 너무 높아지네? 야 우리도 단순히 집회가 아니라 우리의 정부 발행하는 화폐도 디지털화 할 수 있어 그 이름이 CBDC야 라고 해서 CBDC를 발표하고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중국이나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CBDC라는 용어가 또 출제가 됐고요 이것도 19년도 20년도 정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리브라코인 그러니까 CBDC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페이스북에서는 어? 우리도 코인을 만들 건데 우리는 니네 정부가 발행하는 달러 그리고 뭐 N화 그 다음 뭐 한국의 원화 그 다음 비트코인까지 다 더해서 우리는 그 위에 그것들을 담보로 해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안정적인 코인을 만들 거야 그 이름은 리브라코인이야 그래서 리브라코인 1.0, 2.0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20년도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코인과 그 코인의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에서 또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없던 용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기출이 되었다고 제가 지금 기출 문제의 추이를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파트에 대한 상식은 최신 이슈가 중요하고 그래서 신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신문으로 커버가 가능하고 이 부분은 신문 보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주로 상식책을 구매해서 보신다면 출판사보다는 합격자가 이야기하는 합격자가 봤다는 책을 사기보다는 그래서 출판사가 아닌 초판발 행위를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과거에 출판됐는데 표지만 갈아서 새로 나온 책이라면 합격자가 봤다고 하더라도 그 책은 이제 필요가 없는 책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은 KB경영연구소의 지식비타민 부분이고요 많은 은행들 중에 디지털 부분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은 KB금융지주입니다 그래서 KB경영연구소의 지식비타민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에도 출제가 됐지만 이런 내용들이 KB경영연구소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B경영연구소의 지식비타민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책을 구매할 거면 초판발 행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서점에 가서 만약에 책을 봤는데 거기에 마이데이터라는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식책이라면 그 책은 이미 예전 책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거의 모든 은행에서 상식 문제로 출제했던 내용인데 안 들어 있다? 그 책은 필요 없는 책이죠 보지 않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일 거예요 그래서 탑뱅커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신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계속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수강한 이후에 수강이 종료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다시 메일로 PDF 파일을 전송해 드리는 방식으로 이 최신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식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세부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직무능력 파트의 범주는 일반 상식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대구은행과 우리은행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상식이라는 건요 아까 이야기한 위에 나온 신문에 나오는 디지털 주식 부동산 이런 거 말고 한국사나 사자성어 스포츠 관련 내용들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 부분은 전체 은행에 공통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은행 파트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개별은행 안내를 드릴 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이 은행에서 채용 공고 보니까 상식이라는 내용이 있네 나 한국사 공부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은행에서는 일반 상식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일반 공기업을 준비하시던 분들이라면 혹시 뭐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다 일반 상식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다 대구은행과 우리은행이 예외적인데 이 부분은 사실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고 개별은행 파트에서 효율적으로 시간 대비 볼 수 있는 부분만 딱딱 찍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직무능력 파트에 대한 공통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금융, 경영 상식을 다루는 직무능력 파트와 NCS라고 불리는 직업기초능력 파트를 각 은행별로 정리해두면 다음과 같은 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안내 드릴 부분은 문항수가 배점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걸 먼저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19년도까지는 계속해서 다양한 은행들의 필기시험을 직접 보고 왔는데 대부분의 은행들에서 표기를 배점을 안 해주는 은행들이 많아요 그런데 표기를 해주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직무능력 파트라면 직무능력 파트 안에서도 문항별로 배점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무능력 파트와 직업기초능력 파트의 배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80점이고 40점인 게 아니라 이 직무능력 파트의 배점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표기를 해주는 경우에는 그래서 문항수와 배점이 동일한 것이 아닐 수 있고 이 안에서도 문항별로 배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의 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은행들의 필기시험 패턴이 매우 매번 제각각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은행들이 필기시험을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를 쓰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하청업체가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출제됐던 게 저은행에서 출제되기도 하고 저은행에서 출제됐던 게 다음에 여기에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타행의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해를 거듭해 가면서 그리고 각 은행들의 채용에서 직무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이 직무능력 파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일어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출제의 패턴이 비슷해져 가고 있다 물론 여전히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난이도나 출제의 범위가 일어나 되어 가고 있다 그게 아까 이야기 드린 경제, 경영, 금융 상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께 이걸 통해서 개인별로 유불리한 은행을 선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제가 유불리 은행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써놨는데요 NCS에 대한 자신이 있는 지원자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공기업 준비를 오래 해서 NCS에 자신이 있어 PSAT 유형을 많이 공부해 봤고 난 아니면 예전에 행실을 준비한 적이 있어 그리고 나는 공기업 준비하면서 은행에는 곁다리만 놓고 싶어 그러면 신한은행이 그에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은 여기 보시면 2020년도 기준으로는 어떻죠? 상반 2020년도에 직무능력 파트에 대한 채용에서 직무능력 파트에 대한 시험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19년도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는 코로나 때문인지 어쨌든 직무능력 파트에 대해서는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NCS에 대한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한은행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죠 공기업을 지원하면서 은행에는 곁다리만 놓는 사람이라면 신한은행이 적합한 선택지가 되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NCS에 반대로 자신이 없는 지원자가 있을 수 있어요 NCS에 자신이 없는 지원자라면 지방은행 중에서 여기 보시면 대구은행, 부산, 경남은행은 아예 직업기초능력의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는 직무능력 파트에 자신이 있거나 직업기초능력에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 지원하면 지원자가 그런 지원자가 유리할 수 있겠죠 다만 대구은행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역인재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부산, 경남은행으로 지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융자격증이 많다 혹은 금융을 전공했다라고 하는 지원자가 있다면 우리은행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은행은 서류 단계에서도 각종 다양한 금융자격증들에 대해서 우대,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필기 단계에서도 금융자격증 관련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되고 필기시험에서도 금융자격증의 유무를 물어볼 정도로 금융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은행이기 때문에 금융자격증이 많다면 우리은행을 추천한다 자 그리고 입행전략 서류편에서 안내해 드리기는 하는데요 은행별로 우대해주는 자격증이 매우 다르고 사실 많은 은행들이 은행에서 우대해주는 자격증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광고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보고 은행FP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채용 공고 보면 우대사항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자격증을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만약에 NCS와 직무능력 둘 다 좀 자신이 없어요 스터디에서 맨날 시험을 다른 사람들이랑 모의고사를 쳐보면 약간의 차이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작년에 채용을 진행해 봤을 때 내가 서류에서 아쉽게 탈락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금융을 가고 싶다면 농협은행 5급이 블루오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농협은행 5급이 블루오션이 되는 이유는 농협은행이나 중앙회 그리고 농협 계열사 5급은 하반기에 채용을 하고요 6급은 상반기에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채용하는 5급은 논술을 봅니다 6급은 안 보고요 그래서 이 5급에 지원하실 때는 논술의 비중이 굉장히 필기 단계에서 높은데요 논술의 비중이 높은데 논술은 사실 2주만 공부하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무능력 파트와 직업기초능력 파트에서 채용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 농촌과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NCS와 경제금융 안에 문항수 안에 이 농업, 농촌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사람은 빠르게 찍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항수에서 한 3, 4문항은 농업, 농촌 관련 내용으로 빠진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반영 비중에 있어서도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면 40이 논술에 직무가 30, 직업기초 30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떤 저의 채용설명회에 기반한 저의 그냥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쉽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치상으로 표현해 본 건데요 5급은 논술의 비중이 상당히 매우 높습니다 채용설명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이걸 가지고 5급으로 오히려 역전을 노리실 수 있다 논술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야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전공자에게 유리한 은행으로는 하나은행을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아이의 서류 자체에서 경제, 경영, 전공자만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자에게 유리한 은행, 하나은행 자, 그리고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가끔 전문대 나왔는데 저도 은행 지원할 수 있나요? 저는 고졸인데 은행 지원할 수 있나요? 자, 오히려 기업은행의 2020년도 하반기 채용 공고를 보면요 고졸 전형이 따로 있어요 일반 전형과 고졸 전형이 있는데 고졸이신 분들은 일반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고 고졸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졸은 고졸 전형에는 지원을 못해요 그리고 사실 일반 전형에 지원할 때 학벌 자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할 게 없다 다만 불리할 건 없으나 스스로 공부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겠죠 내가 경제나 경영에 대해서 비전공자들은 비전공자여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내가 단순히 학벌 때문에 서류에 탈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고졸 채용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 지원하시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하니 고졸 채용 전형이 따로 있거나 아예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서 학벌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대 졸업이나 고졸 분들도 지원하실 수 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고 디지털이나 IT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나 석사학위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나 IT는 논외로 하고요 일반 채용 전형에서는 특별히 고졸 분들이라고 지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은행까지도 있다 라고 정리를 큰 틀에서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큰 틀에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제로 베이스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아까 은행권에서 기본적으로 채용 비리 이후에 채용 절차에 대한 모범 규준을 은행연합회에 모여서 제정했다 그랬죠 여기에 보면 합격자의 결정 5절 부분에 각 전형별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각 전형별로 서류 전형이면 서류 전형, 필기 전형이면 필기 전형 그러니까 이 말이 다른 말로는 제로 베이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채용 설명의 영상을 기업은행에서 내리기는 했는데 그 중에 일부 화면을 캡처한 영상인데요 전전형은 제로 베이스로 전전형의 필기 결과를 누적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면접 단계는 면접 단계고 서류 단계는 서류 단계고 필기 단계는 필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하니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이 아니라 커트라인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건 빠르게 버려라라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버려도 된다 이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은행권 채용 모범 기준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는 그냥 만약에 채용 과정을 진행하고 합격자 중에 만약에 누가 다른 기업에 가서 공석이 생기면 그냥 공석 생긴 채로 그냥 끝났는데 이제 합격자 명부 28조에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게 해서 예비 합격자들을 두고 공석이 생기면 예비 합격자를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 예비 순번으로 붙고도 합격할 수도 있다 예비라는 게 생겼다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싶고요 자 지역별로 필기 컷라인이 다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나 다르냐면요 3점에서 6점 정도가 다릅니다 어디가 더 점수가 높겠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매해 매번 다르기는 하지만 필기 점수를 공고해주는 기업은행의 경우를 2018년도부터 통계를 내보면 3점에서 6점 정도가 수도권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다면 지방으로 지원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그게 어느 은행이든 근데 마찬가지겠죠 필기 점수를 공고해주는 은행은 기업은행만이지만 기업은행의 2020년도 상반기 하반기 커트라인을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점에서 6점 정도가 수도권이 높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방으로 지원하면 유리하다 근데 이게 기업은행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하니 만약에 조금 자신이 없다면 지역으로 지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지방은행이나 이런 지역 채용을 제가 다시 보고 본인에게 조금 적용해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따가 한번 전체적으로 기업은행의 커트라인 추이를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이 커트라인은 가산점 5%에서 15%가 반영된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실제 커트라인은 이거보다 조금 작았다고 생각하셔도 그러니까 낮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큰 트렌드에서 필기시험 범위가 코로나로 인한 제로금리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동학개미운동으로 인해서 필기시험 범위가 금융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까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써놨고요 경영 비중이 늘어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재무관리와 회계 부분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고 난이도 상승 난이도 상승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범위 확대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따 공부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지만 범위가 넓어서 힘들어요 은행 필기시험은 그러면 기업적인 부분을 굉장히 심도 깊게 고민하고 공부하기보다는 아까 제로 베이스라는 이야기와도 연계가 되는데 어차피 필기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 굵직한 부분들을 반복 학습하셔서 관련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건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직무 파트는 이해 위주 사고 위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 써뒀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직무 능력 파트에서 공부한 예를 들면 세금 관련 내용이나 아니면 금리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직업 기초 NCS 부문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2020년도에 국민은행에서 그러한 트렌드가 두드러졌는데요 다른 은행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국민은행을 보시면 여기 직무 심화 파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NCS에다가 경제금융 내용을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NCS에는 예를 들면 의사소통 능력이나 수리 영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나 지문들이 다 은행과 연관된 세금이라던가 대출이나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외환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의 지문이나 기타 내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능력 파트의 내용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직무 능력 파트의 점수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기초 능력 파트의 점수를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NCS의 지문들이나 문제들이 이러한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이제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대부분의 파트의 지문들이 은행과 연관된 지문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직무 내용 자체를 여러분이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용어를 고르시오 그래서 이 용어를 설명하는 거 외워만 놓으면 이 설명은 예를 들면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이었지 하고 기회비용을 찍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기회비용 자체가 무엇인지 이해하시는 게 단순히 이 부분의 문제를 푸는 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그런 식으로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형태로만 점수를 딸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로는 거의 출제 비중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와 사고 위주 직접 해당 문제에 적용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내용들로 문제가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직무 능력 파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께 이해와 사고를 하면서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역시 이러한 트렌드는 이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서 다른 은행들도 비슷하고요 2020년도에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해 봐라 이런 것을 PT하게 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럼 만약에 그 포트폴리오 10억이라는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하려면 그 금융에 대한 상식 내용을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내용을 면접에서 설명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라 이런 것도 기출 문제였는데요 면접 기출 문제요 그러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어떠어떠하게 청약을 할 수 있는지 그 청약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면접에서 발표를 할 수가 있겠죠 ETF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면접에서 말하는 것까지 문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개념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어야 NCS에도 그게 도움이 되고 면접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은행별로 직무능력 파트의 시험 범위를 정리하면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요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일원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다 제각각이었는데요 이제 상당 부분 일원화가 돼서 경제경영금융자격증 금융상식 파트는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고 탑시설 보는 두 개의 은행이 있고 일반상식이 나오는 우리은행 대구은행이 있고 농협은행 및 계열사 5급들은 논술시험을 본다 정도로 큰 틀에서 은행별 직무 시험 파트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큰 틀에서 은행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기시험에 대한 안내를 드렸다면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효율적인가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했던 것들을 잠깐 떠올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요 영어 공부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단어를 외워야 하고 맨 처음에 저도 토익 공부를 했었는데 영어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는 문장의 구조를 공부하고 그럼 문법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 독해를 하고 글을 읽고 장문 글을 써보고 말로 회화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영어의 실력을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쌓아나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토익 공부도 그래서 단어를 먼저 외우고 문법 공부를 하고 LC나 파트 7과 같은 부분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자 은행 필기 시험 역시 이러한 공부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만약에 논술을 공부하실 분들이라면 논술을 가장 먼저 공부해서 뼈대를 잡고 그 다음 직무 능력 파트 직업 기초 능력 파트 그 다음 모의고사 그 다음 전체적으로는 그 다음 자소서 그 다음 합격한 기업에 대한 면접 준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직무 능력 파트 그러니까 경제 금융 관련 내용들을 공부하는 건 영어 공부로 치면 단어를 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어를 외우게 되면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법에 적용해서 우리가 독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금리라던가 기회비용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NCS 파트의 의사소통 능력의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 기초 능력 파트의 경제 금융과 관련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고 세금과 관련된 어려운 내용들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것에 필요한 기본 재료들을 직무 능력 파트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 파트를 먼저 공부하고 NCS로 넘어가라 이게 마치 영어 단어를 외우고 독해로 넘어가는 것과 비슷한 거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 실력을 처음에 기초적으로 쌓으셔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공부의 방법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반복 학습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탑뱅커의 강의를 처음에는 그냥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1시간 봤다고 1시간만큼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 있게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령 한 문제 안에 금리 내용이나 환율 내용이 엮여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처음에는 그 보기 1번에서 5번 중에 1번 2번 정도만 이해가 되지 나머지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냥 처음에는 개념을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쭉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교환만 보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 가능하냐면 교환만 보면서 다음 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가 먼저 예상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볼 때는 그 문제들을 볼 때 이제 그 숫자들이 그 문제만 보면 그 문제의 풀이 과정이 바로 떠오르고 그 풀이 과정이 떠오르다 못해 나중에는 이제 숫자가 바뀌더라도 풀이 과정이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풀이 과정을 기초로 해서 숫자만 바꿔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표였다면 표가 그래프로 바뀌더라도 아 이거 표가 그래프로 바뀐 거구나를 바로 인지해서 문제가 바뀌더라도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반복학습을 통해서 실력을 끌어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은행 시험은 시간이 부족하고 제로 베이스임과 동시에 필기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시험 범위가 넓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넓은 범위들을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요 문제를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이 과정을 나중에는 암기하다시피 되는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토익 900 찍고 나면 혹은 800 찍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점수가 잘 안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의고사만 풀면 영어 점수가 안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수 있는데 비슷하게 처음에 점수를 올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올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만 풀면서 실력을 유지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시간이 적게 들어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무능력 파트를 먼저 반복학습 위주로 공부를 해서 문제가 바뀌거나 다른 유형으로 나오더라도 아 이건 내가 풀었던 문제의 숫자가 이렇게 바뀐 거구나 표가 그래프로 바뀐 거구나 이런 거 통해서 바로바로 풀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NCS 파트에서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파트에서 적용이 돼서 해당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걸 가지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력 유지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실력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소서 면접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공부에서도 독해하고 나서 장문과 회화를 한다고 했죠 자 자소서는 장문이고 면접은 회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자소서 항목들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된 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이건 은행을 막론하고 정말 많이 출제되는 자소서 항목이고요 그 다음 농협은행의 2021년도 자소서 항목을 보면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본인의 경험을 들어서 설명하고 라고 하면서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필기시험의 상식과 관련해서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마이 데이터 같은 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커스터디 서비스는 이제 은행들이 과거에 주택담보대출에서 넘어서서 커스터디라는 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은행이 보관해 주겠다 그게 커스터디 서비스인데 이게 가능해지면 은행이 보관할 수 있으니까 보관, 담보로 잡아서 대출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앞으로는 암호화폐 담보대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국민은행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0년에 국민은행이 한 얘기인데 다른 은행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걸 이렇게 직무능력 파트를 공부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했을 때 나는 향후에 주택담보대출을 넘어서서 암호화폐가 중요한 자산으로 성장해가고 있기 때문에 커스터디 서비스, 암호화폐 기반의 여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까지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런저런 공부들을 해왔다 라고 내가 여기에서 자수서를 써준다면 그게 나만의 좋은 자수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국민은행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좋아하겠죠 자신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디 하고 있는지 KB경영연구소의 지식 비타민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자 농협은행 자수서 항목 2021년 6급 항목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직무능력 파트에서 마이데이터라는 단어를 공부했어요 그럼 그 단어를 공부한 걸 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친 고객적인 고령층도 누구나 사용하기 편한 금융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무능력 파트에서 배운 마이데이터라는 내용을 적용해서 자수서를 쓴다면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자수서를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은행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 이해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수서를 쓸 때 그때 좋은 장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좋은 회화, 면접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의 순서를 기본적으로는 필기 자수서 면접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고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논술을 제일 앞에 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직무능력 파트 안에서는 다시 NCS와 경제금융으로 나뉘어지는데 NCS는 독해 같은 거에서 우선 잠깐 뒤로 빼고 단어를 외우는 것에 해당하는 경제, 경영, 금융 상식을 공부하는 것을 먼저 하시기를 추천드린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공부의 순서가 효율적으로 잡히는 거다 자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직무와 관련된 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주면 어떤 글을 작성하냐면요 100이면 90이 고객에게 금융영업을 친고객 중심으로 하겠다 고객 친화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금융영업 직군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100이면 90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트렌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필기를 공부하고 자소서로 넘어가시는 게 추천 그런 공부의 과정을 추천을 더 드린다 영어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장문을 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이 이 내용 때문에 2020년 채용 과정에서 언론의 문매를 맞았었는데 여기 보시면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국민은행이 하고 있는데 지원자의 입장이 아니라 행원의 입장에서 지원자 당신이 직접 국민은행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은행에서 디지털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추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 좋을지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라 개선 방향을 이야기해봐라 강약점을 이야기해봐라 라는 문제를 주고 이걸 원래 서류 단계에서 먼저 기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욕을 먹어서 이제 면접 단계에서 기획안 작성과 PT로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서류 단계에서 기획안을 제출하고 면접 단계에서 그걸 가지고 PT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자 그럼 이것들만 보아도 아까 신한은행 면접 이야기도 드렸고 지금 국민은행에서 면접 과정도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내용들을 말로 할 수 있고 뭔가 유의미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글로 풀어내거나 말로 할 수 있게 되려면 먼저 그 정부 정책과 현황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하니 여러분이 공부 순서를 더더욱이나 필기, 자소서, 면접 순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0년도 신한은행의 직무 PT 면접의 문제들을 몇 개 써놔봤고요 신혼부부 주택구매 컨설팅, 로또 10억 당첨금 포트폴리오 컨설팅, 고자산과 고객 유치위한 방법 PT 고객이 예금을 해지해서 아파트 매매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고객이 있다 고객을 응대해 보아라 이런 것들이 신한은행의 2020년도 비대면 면접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직무능력 파트의 핵심은 심화학습 본다는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경으로 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고 안 되고 매경이나 테셋으로 되는 부분이 어디고 안 되는 부분이 어디여서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 아래 써있는 것처럼 매경으로 테셋으로 공부를 해오던 사람이라면 추가적으로 금융자격증 투운사와 관련해서 투운사 자격증 중에서 은행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금융상식 책을 만약에 고르신다면 거기에서는 최신 책을 골라야 된다 마이데이터라는 단어가 있는지 봐라 그 다음에는 신문구도 뭐 이런 순으로 추가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실 수 있겠죠 자 물론 탑뱅커의 수강생 분들은 그냥 탑뱅커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경영 파트와 투운사 부분에 있어서 금융자격증 파트에서 은행과 관련된 내용만 모아놨고 금융상식은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문구독이나 별도의 내용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매경이나 테셋만 공부하고 추가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추가로 하시면 된다 최신 이슈 내용이 출제가 되는 거 설명드렸고 타인 기출이 반복해서 출제가 서로서로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상식 파트와 관련해서는 기출 및 출제 예상 용어집을 기본적으로 강의 안에 첨부해 놓았고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건데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단어들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들이 서로서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엮여 있는지 자체를 여기 링크의 영상처럼 설명해 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식 파트의 교환을 그냥 출력해서 외우시는 것도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강의를 듣고 외우셔야 그 내용이 오래 가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면접에서나 자소서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이해를 바탕으로 그 용어들을 직접 말을 하고 서술을 하실 수 있게 될 거니까 꼭 넘기시지 마시고 기출 및 출제 예상 용어집의 암기 이전에 이해를 강의를 통해서 하고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ABS, MBS, CDS 프리미엄, 서브프라임 보기지론, 리치, CDO 이거 다 은행들의 기출 문제였던 단어들인데 이들은 사실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엮여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링크에 드린 영상과 같이 엮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린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될 텐데 뭐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스터디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면접 스터디는 언제나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필기 스터디는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아까 공부 순서 안내해 드리면서 모의고사를 푸는 단계 있죠 그 모의고사를 푸는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시간을 재서 푸는 것 그때는 추천을 드려요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필기 공부하는데 스터디 나가서 너는 신문, 뭐 한경신문 여기 부분을 조사해 나는 뭐 매경신문을 조사할게 이런 류의 스터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공부는 기본적으로는 혼자 하는 거죠 문제의 풀이 그 정도 모의고사 보고 문제 풀이 시간제서 문제 풀고 모의고사 풀이하는 것 정도만 필기 부분에서 효과적인 스터디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면접 스터디는 추천드리지만 필기 부분에서 처음부터 스터디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필기 부분은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누가 대신 넣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자, 처음부터 실전 난이도로 접근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야, 뭐 처음에는 공부할 때 이게 은행 유형이랑 비슷하다니까 이 난이도로 우리 스터디원들과 다 함께 풀어보자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처음에 기초 체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근육도 성장시키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몸이 좋아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엄청난 헬창이랑 같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근육이 성장하나요? 파열되나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전 난이도로 접근하고 처음부터 실전 난이도로 하는 스터디에 들어가서 멘붕에 빠지시거나 좌절감을 느끼시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덧셈, 뺄셈 공부해야 그 다음에 곱셈, 나노셈 공부할 수 있는 것처럼 은행 필기 시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방법대로 먼저 그 모의고사 푸는 단계까지는 실력을 단계적으로 상승시켜야 되고 이건 NCS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이중 지문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난이도를 높게 접근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낮은 난이도부터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 필기 시험을 탑뱅커에서는 경제, 경영 파트는 정소영 회계사님께서 그리고 금융 자격증 파트와 상식 파트는 제가 그리고 NCS 파트는 이철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탑뱅커의 2021년도 점차적인 업데이트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경제 부분은 이 강의만 보더라도 매경이나 태세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해서 업데이트를 점차 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단순히 은행 필기뿐만 아니라 매경 시험도 나중에 한번 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자 이제 개별은행 안내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개별은행 안내에서는 각 은행들의 필기 시험에 두드러진 특징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서류에서 면접까지 가장 금융 관련 지식을 많이 묻는 은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광주은행도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은행은 전통적으로 타행 대비 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가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DLF 사태 이런 것들도 우리은행에서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가 적극적인 은행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과 관련된 금융 자격증 투자자산 운용사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런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에서 뽑을 법한 금융 자격증 유형들이 상당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상품 판매 적극적인 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미리 공부해 놓으신 금융 자격증 보유자가 유리하다라는 이야기 드렸었고 아까 이제 타행 대비 광범위한 일반 상식까지도 출제가 된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이 출제 범위를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사, 체육, 사회문화, 정치, 의학 관련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 데만 해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효율적이지도 않거든요 다만 일정한 출제의 패턴이 있었어요 2018년도부터 가령 올림픽이 치러진 해라면 올림픽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과거 정연 선수가 테니스 관련해서 이슈가 됐을 때는 테니스 관련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 2020년 코로나 시대에는 의학 관련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021년도에는 그럼 뭐가 화두가 될까요? 이 많은 범주 중에서 아마도 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예측해보면 이제 대선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하반기 채용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은행의 일반 상식 파트에서 주요한 범위로 이번에는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 기존에는 올림픽 때문에 스포츠, 그 다음에 의학,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자 그 다음 우리은행과 관련된 내용들도 출제가 되는데요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더라도 우리은행에 대한 관심도를 필기 단계에서 체크를 하는데 우리은행에 대한 어떤 인재상,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다음 중 우리은행의 핵심 가치가 아닌 것은 아니면 우리은행의 금융 상품에 대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 설마 이런 거 묻겠어? 하는 내용들을 면접이나 필기 단계에서 묻는 경우가 우리은행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그런 공고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는 공부하시면 좋겠고 대표적인 금융 상품도 어차피 면접 단계에서 공부해야 되니 필기 단계에서 준비하시면서 공부를 해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큰 틀에서 우리은행은 채용을 두 가지 직군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일반적인 직군을 개인금융직군이라고 하고요 일반 행원을 개인금융직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입출금 창고에서 주로 단순 텔러 업무를 하는 분들을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개인금융직군과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에 대한 채용을 계속하다가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에 대한 채용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개인금융직군에 대한 안내는 드렸고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은요 텔러 직군이다 보니까 기업금융 이런 거 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텔러직 분들의 경우에는 시험범위에서 경영 부분이 빠진다 기타 경제 부분도 난이도가 조금 더 낮다고 생각하셔도 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 텔러직 분들은 시험범위에서 경영 파트가 없어지고 문제의 난이도도 조금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동일하게 기업은행의 고졸 채용이나 아니면 신한은행의 RS직 채용에서도 시험범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난이도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 개인금융직군은 직군 세분화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시험 공고에서 자세하게 처음에 시험 채용 공고에서 시험 범위를 안내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서류를 합격해야 그때 비로소 안내해 주는데 시험 합격해도 이제는 자세하게 시험 범위를 안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20년도 서류 합격자가 받게 되는 코로나 얘기 나와 있죠 서류 합격자가 받게 되는 이제 필기에 대한 안내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직무 능력 평가,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한번 조금 자세하게 지원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시험 범위를 자세하게 안내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부분에 따라서 이 아래 시험 범위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반 지역인재, IB, WM 리스크 자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WM 그리고 IB, 지역인재, 일반까지는 탑뱅커의 강의를 수강하셔도 상관없으나 리스크 자금 분들은 탑뱅커의 강의로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리스크 자금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본 강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계량 경제, 수리 통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탑뱅커의 강의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아니라 주로 전공자분들이 금융을 전공하실 때 배우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자금에 지원하실 분들은 직접 스스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은행별로 직무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통틀어서 한 타임테이블 안에서 보는 은행들이 있고 나누어서 보는 은행이 있는데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나누어져 있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은행과 같이 한 타임테이블 안에서 보는 은행의 경우에는 직무능력 파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NCS를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토익시험 볼 때도 기본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풀 수 있는 파트 5, 6 먼저 풀고 독해 나오는 7은 나중에 푸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한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은 뒤로 그냥 빼시거나 아예 버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큰 틀에서는 직무 부분을 먼저 풀고 NCS로 그 다음 넘어가시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과거에 기업은행 시험은 봤는데 우리은행 시험은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금 NCS 부분에 대한 차이를 안내 드려보면 기업은행은 전통적인 PSAT 유형이 많다면 우리은행은 그에 비하면 지문 자체의 길이가 조금 짧아서 문제당 난이도가 낮게 느껴질 수 있다 자, 오히려 여기 보면 우리은행은 직무 파트 40문항에 직업기초 80문항이고 기업은행은 60문항이니까 기업은행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직접 시험을 쳐보면 우리은행이 지문의 길이가 간결하고 난이도가 낮게 느껴진다는 거죠 문항수가 많더라도 문제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은행은 조금 더 지문의 길이가 많고 문항수는 작지만 난이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우리은행은 조금 더 문항수는 많지만 실질적인 체감 난이도는 낮다라고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안 보셔 본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 드릴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한은행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무 부분의 시험이 부활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코로나 때 처음으로 없어진 거여서요 자, 그래서 이 지금의 타임테이블은 19년도 직무 부분이 있을 때의 타임테이블이었고 이때는 이 직무 부분의 배점이 더 한 문제당 배점이 더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20년도에는 NCS에서 의수 문 파트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자신이 있는 지원자라면 신한은행을 노려보시라 이야기를 드렸고요 경제 금융 난이도가 시험 쳤을 때 기준으로는 굉장히 평이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일반 공기업과 병행하기에 좋은 은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과 같이 NCS의 지문 길이가 조금 짧고 난이도가 낮고 수열, 주제 찾기, 추리 참 거짓 문제 이런 문제와 같이 PSAT 유형이 아닌 이런 유형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유형들을 일반 기업들 사기업들을 준비하면서 공부해 보신 지원자라면 신한은행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NCS 의사소통 유형의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타임에 대해서 짧다 그리고 경영 문제도 과거에 19년도에 출제가 됐었는데 그 비중은 경영, 재무관리, 회계 문제가 이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됐었다 아까 신한은행에서는 일반 직군 우리은행에서는 개인금융 직군,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신한은행에서는 이제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과 같은 텔러 직군을 부르는 용어가 RS직입니다 그래서 이 RS직이 텔러 직군을 부르는 용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의 텔러 직군 안내와 동일합니다 자 이번엔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의 역대 컷라인을 먼저 살펴보면요 18년도 상반기에 처음 은행 고시, 은행 필기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상반기에 73점 이때는 우대 사항을 포함 안 한 점수였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상식 파트의 범주를 시험 범위에 많이 첨부하면서 경제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범위가 확대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경영 파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주로 재무관리 회계에요 그 내용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또 멘붕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은행이 바라는 어떤 목표는 60점 초반대의 필기시험 컷라인 형성을 염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았을 때요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리면서 안내 드렸던 2020년도 상반기에는 가산점 포함한 게 61점이 평균이 나왔다 그랬죠 지방은 이거보다 더 낮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50점 후반 50점 중반이 컷라인이었던 건데 가산점 붙기 전으로 치면요 그리고 서울과 지방을 모두 다 합하면 그러니까 50점 중반에 이르렀을 때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쉽게 바꿔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갑자기 컷라인이 급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행은 지금까지 과거 추이를 보았을 때 60점 초반대로 전체 필기시험에 컷라인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 것 같고 그걸 보았을 때 이번에 시험에서 직전에 컷라인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다시 이때나 이때 수준으로 범위를 돌려놓으면서 난이도를 상승시키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2020년도 하반기에 좀 쉽게 출제되었다고 기업은행의 유형을 2020년도 하반기에 맞춰놓지는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2020년도 차라리 상반기나 2019년도 하반기에 맞춰놓는 것이 더 실제 시험을 염두에 뒀을 때 적합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경제금융 직무능력 파트의 난이도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답형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또 주관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직무능력 파트 안에서도 이런 주관식 관련 내용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배점이 높다 근데 그 주관식의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높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보기가 없고 그냥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주관식이라고 해서 물론 계산 문제도 있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있지만 특별히 엄청나게 주관식의 난이도가 더 높은 것은 아니고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 수준에서 선택지가 아니라 그냥 가로를 채워놓게 하는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주관식에 대한 어떤 난이도에 대한 설명을 큰 틀에서는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시험에서 채용설명에서 안내해드리는 시험 범위를 보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제대로 시험 범위를 안내해주지 않다가 탑뱅커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왜 경제로만 시험 범위를 공고해놓고 경영에 대한 내용과 금융이나 시사에 대한 내용을 내냐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용 공고가 자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채용 공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용에 대한 공고가 자세하게 기업은행에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세부 내용은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은 인턴을 채용을 상하 반기에 하는데 인턴 채용 과정에서 이렇게 NCS 문제를 풀게 해주고 분석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시험에 보게 되는 그 문제들과 실제 행원을 뽑을 때 출제되는 유형과 패턴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인턴에 지원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합격하셔서 풀어보시면 나의 석차도 알 수 있고 나의 각 파트별로의 실력도 알 수 있으면서 시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인턴에 지원하시면서 NCS 시험을 보시는 것을 하실 수 있다면 추천을 드린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대구은행의 경우에는 우리은행과 채용이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자 농협은행의 채용 공고와 농협중앙회 및 기타 계열사들의 채용 공고는 세부적으로 용어가 살짝 다르게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5급이건 6급이건 실제 문제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농협, 금융, 지주, 중앙회, 은행, 손해보험 모두 다 채용의 패턴은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농협 5급은 역전의 기회이자 블루오션이다 논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실력이 있음에도 논술을 준비하기 부담되고 싫은 지원자들이 5급에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6급에 비해서 5급이 더 블루오션일 수 있고 6급과 5급의 차이는 근속연수로 4년 정도이기 때문에 5급에 붙으신다면 조금 늦게 가더라도 역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농협 5급을 블루오션으로 추천을 여러분들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논술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주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논술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신한은행에서는 과거에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직무 에세이라고 해서 면접 단계에서 논술 시험을 보게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은행 역시 아까 기획안을 제출하게 한다고 했죠 이 논술 공부한 게 이런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의 채용에서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 이 농협 시험을 역대 기출 문제들을 쭉 놓고 경제, 경영, 금융자격증, 금융상식, 농업 분야로 놓고 문제의 출제 비중을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가 점차 이쪽으로 시험 범위가 확대되고 출제 비중이 늘어나가고 있다 농협 채용과 관련해서는 필기 단계에 대해서 별도로 농협에 대해서만 40분짜리 긴 영상을 구비해 두었으니까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직업기초능력은 NCS고요 상식은 경제, 금융, 일반상식인데 이 일반상식은 사실은 금융상식 아까 제가 표현해드린 어떤 출제 범주에서 우리은행과 같은 한국사 이런 내용 말고 그런 일반상식 말고 금융상식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무심화한 지식은 이 경제나 금융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과 관련된 NCS 문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금융영업, 디지털 부문 활용능력이라는 게 이 상식, 경제, 금융, 일반상식의 응용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하나은행과 같이 탑식 부분이 시험에 나왔다 그리고 KB경영연구소의 지식 비타민 내용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전반적으로요 그리고 NCS의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고요 탑식은 출제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은 전공자 그리고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 어학 성적이 유리한 사람 이런 분들이 노려보기에 적합한 은행입니다 지원 자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전공자가 아니면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은 전공자 위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대사항이나 전형 절차는 한번 읽어보시면 큰 무리 없으실 것 같고요 부산은행 자 아까 NCS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부산은행을 노려보자 그랬죠 부산은행에서는 금융일반, 경제, 경영 그 다음 금융, 그 다음 디지털 관련 내용들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부산은행의 경우에는 NCS가 부족한 사람 노려보면 좋다 경남은행도 마찬가지다 보시다시피 두 은행은 일반으로도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부분에 대한 안내를 은행별로 드려보면요 전체적으로 시험의 범위는 은행별로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의수무는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기타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 직업기초능력 파트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2020년도 채용을 진행하면서 은행 NCS에서 직무 관련성이 더 높아졌다는 특징이 매우 매우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어느 정도는 그랬으나 2020년도에는 특히 더 그랬는데요 아까 국민은행을 이야기 드리면서 한번 이야기 드리기도 했죠 타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금융 부분을 공부하게 되면서 배우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이 내용을 이해한 게 그냥 경제 금융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두 내용이 만약에 금융 부분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면 대출의 이자 상환 방식 중 전체 상환 금액이 더 가장 적은 것은 어떤 것인가 1번 만기 일시 상환 2번 원리금 3번 원금 균등 막 이렇게 쭉쭉 나왔을 때 자 어떤 게 가장 총 대출 이자를 적게 내나 이런 게 공부를 해놓으면 바로바로 떠오르겠죠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금융 부분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NCS 부분에서는 이게 도표로 나와서 뭐 매달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가 쭉쭉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이자를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미리 공부해놨다면 사실 그런 도표를 해석하는 경우나 이 내용이 의사소통 지문으로 나오거나 했을 때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해지잖아요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단적인 예를 드린 거고 세금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령 금융 상품 설명서를 은행에 가서 몇 장 갖다가 읽어보세요 그럼 머릿속에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NCS 지문으로 나눠와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나 수리 능력에서요 근데 그 내용들을 금융을 공부하면서 미리 이해하고 있다면 그럼 NCS 파트에서 그걸 적용해서 문제 풀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그리고 늘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경제금융 내용을 먼저 공부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만 빠르게 풀자고 했죠 그런데 은행에 따라서는 뒷부분에 쉬운 내용 예를 들면 기업은행이라면 후반부 정보 능력과 같은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는 엑셀이나 기타 컴퓨터 관련 단축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사실 시험 시간 오래 안 잡아먹고 암기한 내용 적용해서 바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은행과 같은 경우에 후반부 문제가 더 시간이 적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버릴 내용, 가져갈 내용을 구분하시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내용을 푸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NCS 공부를 쭉 하고 어느 정도 양치기, 다양한 모의고사를 풀어보다 보면요 개인별로 이 NCS 파트 안에서도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기타 파트별로 본인이 잘하는 파트도 생기고 그 유형 안에서도 잘 푸는 유형이 스스로 체크가 될 거예요 어차피 은행 필기시험은 시간이 모자랄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유형을 파악하면서 내가 정답률이 높은 파트 그리고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들과 파트부터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지금 단계가 아니라 초심자 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한 내용이 쌓이고 나면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실전에 가깝게 공부하지는 말아라고 했죠 자전거를 탈 때도 네 발 자전거를 타다가 바퀴 뒤에 두 개 떼고 두 발 자전거 타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먼저는 유형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시고 풀이 과정을 이해하시는 데에 집중하신 후에 나중에 이중 지문도 해보시고 하나의 지문 안에 두 개의 문제가 엮여있는 것도 해보시고 지문의 길이가 긴 것도 해보시고 하시는 순으로 넘어가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경제금융 공부도 안 하고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공부도 안 하고 처음부터 실전 NCS를 맞닥뜨리게 되면 어 나는 은행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금융 상품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대부분 실제 상품이나 은행에 연관된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풀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 인성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검사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인성검사를 은행들이 채용과정에서 AI 면접과정에도 넣어놓고 면접과정에도 넣어놓고 예를 들면 필기시험 보기 전에도 한 번 보게 하고 인터넷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라가 아니라 일관된 답변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답변하는 사람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검사에서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일관성만 지킬 수 있다면 이 평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직성, 책임관, 봉사심, 추진력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인성평가와 관련해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신뢰도 기본적으로 이게 넘어야 일정 수준이 넘어야 패스, 페일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여기에서 과도하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건 고고익선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패스를 신뢰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패스를 했다면 여기서의 점수는 조금 낮아도 상관이 없으니 일관된 답변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획한 일이 너무 어려워서 미리 포기한 경우가 없다 계획한 일을 나는 모두 달성한다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은 실제로 계획한 일이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기도 하나요? 보통은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면 만약에 1번에서 5번까지로 보통 인성검사는 하는데 1번은 매우 그렇다 2번은 그렇다 3번은 보통이다 이런 순으로요 그럼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포기하기도 한다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추후에 나는 내가 뭐 목표한 일이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질문을 보고 어 이거 되게 그럴싸한데 나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상충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관성이 어긋나게 되겠죠 시험 볼 때마다 계속 이게 바뀌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획득할 기회를 준다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라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은 혹시 1번에서 5번까지로 제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면서 살고 계신가요? 한 번도 규칙과 질서를 어긴 적이 없으신가요? 매우 그러신가요? 저는 무단횡단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그럼 보통이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규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에 대해서 보통이다라고 답변했어요 나는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아주 가끔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보통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이 조금 바뀌더라도 일관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관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우면 사례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조금 쉬워진다 방금 규칙과 질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규칙이나 질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무단횡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하면서 규칙, 질서류의 뉘앙스의 단어가 나오면 나는 횡단보도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나는 횡단보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 그렇다 나는 필요한 경우면 규칙과 질서를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 규칙과 질서? 횡단보도 어긴 적이 있지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이제 일관된 답변을 하기가 조금 쉬워지죠 그래서 어려우면 사례로 그리고 반복 학습을 하면서 이 연습을 해보시면 인성검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일관성이 중요하다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우면 사례로 치환해서 연습을 해봐라 그리고 시간이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짧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안배 연습을 해보시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가고 있는 AI 채용과 관련해서 AI 채용에서도 인성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AI에 대한 문제와 이 인성검사에 대한 문제를 모의고사 부분에 추가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 과정에서 한번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실제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의에 대한 종합 안내를 살짝 드리면요 요즘에 특히 2020년도 하반기에 수강생 중에 직접 교환을 판매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환이나 영상에 워터마크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빠르게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강 기간 동안 특히 기출 상식 용어의 경우에는 pdf 파일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수강이 끝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하시면 다시 메일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 수강이 종료되신 경우에도 메일로 카톡으로 요청을 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린다 이 부분을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수강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이나 의문 사항은 홈페이지 내 질의응답 게시판이나 탑뱅커 오픈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IT 문제의 경우에는 원격 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맥북이든 모바일이든 아이페이드든 PC 부분이든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에는 해당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기기 문제더라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필기 2021년 입행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류편이 입행 전략 21년도 서류편에 대한 확인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서류편도 꼭 확인하셔서 입행하시는 데에 전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해오시기를 바라고 필기가 업데이트된 이후에 서류도 추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이기 때문에 꼭 두 내용을 살펴보신 후에 개개인에 맞는 전략을 설정해 가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필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